이제 국가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는 200명 피쉬의 싱글핀이라든가 여기에서 파워하는 거 알지? 왜? 왜? 왜 이렇게 써? 빈에 사자 2명 중이에요 힙서핀이라고 써있어 점점 더 궁금해진다 점점 더 궁금해 스토프샵 재밌는 거 같네 중국식 영어로 썬문 비치랍니다 그 한자가 날일자 달월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서핑 훈련지구 같은 걸로 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뚝겨나고 이제 식당으로 다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스토핑 통지에서 월세가 올라서 스토핑 샵들이 저 안쪽 골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남은 게 거의 대부분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것만 남고 여기도 이제 다 스토핑 샵들이 디자인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스토핑 샵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불빛자로 가봤는데? 한.. 3년 2, 3년 만에 이렇게? 네 대작년만 해도 이렇게 식당이 많지 않아요 서핑 샵이 많았죠 누가 2, 3년 만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면 중국에서도 저 서핑의 인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나봐요 아주 오래된 서핑 어.. 샤카 응 서핑 예능 프로들을 찍었었는데 그 예능 프로 보고 서핑을 시작한 중국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그게 좀 인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중국이 서핑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떠 있을 줄 몰랐어요 엄청난 매니아층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핑 샵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는 미치 브레이크고 저쪽이 제일 먼 쪽에 제일 먼 쪽에 거기가 이제 리프 브레이크인데 어! 파도 좋아 보이네요 네 파도 사이즈가 있을 때만 파도가 생겨서 오! 오! 서핑 훈련 기지 거울에는 이제 이쪽에 오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받고 이제 서핑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장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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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꾸메겠다라고 이렇게 조감동 2층에는 서핑팀 휴식실 관련된 정보기관 사무실 해가지고 주석께서 이제 서핑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다 서핑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미뤄지니까 부럽기도 하네 좀 많이 부르는데 앞으로 이제 국제 대회나 이런 거에 나갔을 때 중국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높아질지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 이미 우리나라는 넘어섰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꺼내지 않았을 수도 여기는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니까 넘다라 아마 중국 서핑이 많이 알려지니까 학사람들도 중국 서핑 스팟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비자도 되게 했으니까 여기가 너무 편해서 하인안 많이 오실 것 같아 중국 인가이가 뭐죠? 중국 1등을 만났어 유튜브! 예에에에에에에에엥 웨컴지로 차인안기다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운동선수 애들이 쉬는 날이라 밤 나왔대요 근데 이제 하이메이에서 서핑할때도 애들 없었잖아요 내일은 다 나올거에요 월요일이면 큰일났네 여기도 그렇고 아이콜이 공고 보드 많이 타는거 같다 안녕하세요 카이사라스 8300 지금 이제 중국 공장에서 직접 유통을 그러면 좀 더 저렴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 이미 저렴해졌어요 이것도 썬더볼트 썬더볼트 공장에 생산되는 워런티카드도 있네요 저녁에 맥주나 이런거 있네요 네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더 뒷길이에요? 차도 가야돼 아 차타가 얼마나 왔나요? 그래도 한 5분 이상 차 타고자 않았나? 오토바이더는 이동이 가능한 거리 앞쪽에 3킬도 하나 있어요 그래도 걸어가긴 좀 멀고 여기 숙소하고 서핑샵을 같이 하면서 아 아 아 산신성 산신성 서핑 국내대회일 때는 지역별로 또 경쟁을 하고 네 그중에 또 뽑아서 국제대회 때 최종 국가대표 엔티를 해서 지역별로 한 20명 30명씩 있어요 아 그러면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는 서핑 선수 숫자가 대충 200명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네 200명은 더 될 거 같아요 아 네 북나무일 그죠? 그죠? 카인완식 전문가 와 진짜 맛있다 네? 칩폴 칭고량 이 이름이 칭고량이에요 칭고량 칭고량 꼭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파이난도 그렇지만 중국 내륙에도 후이조 같은 지역도 서핑 문화가 상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한국 분들 오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궁금해진다 뭐가 더 있을지 그리고 파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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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 내릴때 퓨터로 내리는게 아니라 약간 그물망같은거 그냥 바로 내리기 때문에 퓨터가 밑에 깔려있어서 마지막에는 조금 다 안맞은데요 그냥 계란라면인가? 양파국물같아 제가 영원교에서 서 해바면 오는 질문이 두번 짐 다메는 한이에요? 네 한 한식맛ultark 음 추는 출구할 때 추 칭고량 이름은 창 한 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그들은 여러가지 음식들의 외국인들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곤충 빼고 다 먹어요 광동이 다양한 음식 재료를 먹는 걸로 유명해서 광동에서 요리를 먹을 때는 안에 고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고기인지 꼭 물어보라고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개미왈키 고기 아고고기 제일 싼 커피라고 해서 와서 먹었는데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괜찮은데? 맛있어요? 네 우와 오이 비 해피 킵서핑이라고 써 있어요 어? 비 해피 킵서핑 여기 신탕원 신탕원 네 준비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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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편하게 보내 오오 시시해 내 이름은 테리 테리 내 이름은 산 반갑습니다 안녕 공장에서 쉐입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까지 따고 와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보드를 수제 보드를 만들어 판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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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좀 특이한 보드를 많이 만드는데 이건 실험 제풍 피쉬의 싱글핀 이라니 와우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여기 와 멋있다 그림을 되게 재밌게 진짜 약간 카파같이 되게 그림을 재밌게 옛날 서핑 책에 보면 있을 법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세대 되게 잘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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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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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가 파도가 겨울하고 틀리네요 원래 이제 저 돌옆에서부터 해변까지 들어오는 파도 레프트로 들어오는 파도 저기 저기 블루웨이브 블루웨이브 한국에서 매년 오는 친구들 자기 잘 안다고 아 술 많이 마셨어요 옛날같이 술 많이 마셨어요 와우 인자이 바이바이 이거 유튜브 보면 그분들 보면 알겠는데요 엄청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우 여기는 실제 서퍼들이 와서 또 이제 꾸며가고 있어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자고 있어요 이런 데도 아 여기 근데 또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이제 관광객이 몰리면 임대료가 또 올라가겠죠 막 넘어오는 지금 시점이네요 어 아직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고 다음에 왔을 때 완전 달라져 있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에? 어떻게 왜 여기있어? 왜? 쓸려 내려왔나봐 그럼 걸려 고흥군 2018년 김양식 경계 표시 부위 와 이게 여기까지 떠내려왔구나 밑으로 밑으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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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나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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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탔어? 낮에는 파도를 마시고 아 낮에는 파도를 마시고 밤에는 술을 술을 다들 낭만 시인들이네 드론 하나 떠다니네 어디? 역시 DJI의 나라야 어딜 가든 드론이 떠있지 중국이 진짜 이런 전자제품이나 뭐 결제 시스템 이런게 진짜 한국보다 훨씬 앞서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중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더니 맞았어 그 말은 와서 무시하기 쉽지 않다 맞아 와서 무시하기 쉽지 않다 현실을 보면 진짜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 너무 지쳐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이건 한국이야 엊그 Oxford 원샷 엊그ka 엊그 크리스 어린 시스템 에이 엊그 Egypt epma 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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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y mind hazy I know it sounds crazy But maybe we could be a thing I'll give it one shot Make it high Show me what you bring No, no, don't stop Talk a lot Tell me what you think One shot, one shot To a lifetime Give you my all Yeah, yeah, one shot Make it high One shot, one shot I'm thinking it's for life It's for life with you Good luck Here's the friends who come here Right, there's four marc You can push the Earn You can push the move The next there's nothing Here is the other You can do that It's so bad I've been thinking it's been in full-time I think it's a lot Normally, here's the classic longboard I've got to see The classic longboard It's so hard The longboard I know that's a lot The back is quite sharp Getting down With the back And the back is not With the back I'm not I'm not It's cold Very hot I'm not I'm not 그러니까 더운데 들어갈 때 조금 차가운 스프링이에요 삼이나 아니면 롱존 롱데잉? 고생했습니다 개운하다 너무 먹기만 해가지고 수화시키니까 좋네 빨리 두리안 빙수 먹으러 가자 드랍을 하는 서퍼는 여기에서 샤워하면 안 돼 여기 써있는데 드랍을 하는 서퍼는 샤워 금지 아까 현진 님 드랍하는 거 샤워샤워하고 봤는데 혹시 찍혔나요? 아마 찍히진 않았을 거예요 차에서 먹으면 안 돼 이거 바로 열자마자 냄새 장난 아닌데? 와 내가 먹은 역대 두리안 과자 중에 냄새 제일 진해 진짜 오늘 우리 애도 보이죠 맡았어 벌써 배추 같았다고 근데 맛은 두리안 맛이 많이 안 나는데요? 냄새가 냄새가 와 맛은 그렇게 두리안 맛이 안 나요 근데 이 냄새는 진짜 휘발용 냄새 같다 어 먹을만 한데? 동주일 포인트고 동북 바람이 불 때 바람도 와가지고 하이난 전체적으로 11월 때부터 다 좋은 건가요? 동쪽 포인트는 11월 12월이 파도가 다 좋고 하이난도 남수엘이 받는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는 여름에도 파도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덥다 그쵸 여름에는 덥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파도가 하시는 건 안고요 서핑하는 거 보면 진짜 잘 보이겠다 여기서 촬영하기도 좋고 지금 가는 곳은 신산안에서 처음으로 서프샵을 오픈하신 분해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짠 반과 바다 오우 오우 긴 데이프로 안녕 야 여름 담고 에이 조긍 오빠 오빠 지갑 찾아요 내 지갑 잔어 왜? 이제 제가 제일 줄어들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요리하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다에 나가서도 그거 고민하느라 서핑을 즐길 수가 없다고 그걸 해결해놓고 서핑을 해야지 서핑도 재밌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강습을 하다가 서핑샷을 열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참 즐겁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세해지고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서핑을 하면 실력이 자꾸 많이 늘지 않는 것 같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고민을 하면 이제 필요 없으면 좋은 서핑보드도 살 수 없고 이제 좋은 해외에 슬립을 다니거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꼭 좋은 방향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반대 일본 수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예쁘다 예쁜데? 오빠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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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냥냥 냥냥싱